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조커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계속 녹음을 못하고 있었고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아예 못할 것 같아서 급히 지금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놓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원고를 좀 써서 정밀하게 녹음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골머리를 쏠 것 같아서 이 영화 지금 흥행을 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오피스 1위 1등을 달리고 있고요. 10월 2일에 개봉을 했고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2주 정도 지난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경쟁작들이 없죠.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15세 관람가 아니고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는 청불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123분짜리입니다. 2시간이 넘어가지만 러닝타임이 길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스크린이 1418기 달렸었습니다. 지금도 관객들이 꽤 많이 들고 있고요. 현재 401만 기록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거의 10만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더 흥행할 것 같습니다. 연출은 토드 필립스가 했습니다. 행오버 시리즈, 듀 데이트, 워어독스라는 영화를 연출하셨고요. 듀 데이트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남성들이 주연을 맡은 그런 영화들을 찍으셨네요. 조커의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이고요. 이 작품에 관한 상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화학기 피닉스가 상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생충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만약에 영화가 그 상을 받지 않았다면 송가호 배우가 유력한 나무주연상 그런 거였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생충이 북미에서 개봉을 해서 또 흥행도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극장당 흥행 수입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에 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까 지금 한국 사람들 주목하고 있죠. 조커도 이번 아카데미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을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는데 이게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로는 이렇게 큰 영화제에서 상 받은 거는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코믹스 기반 영화가 화아킹 피닉스가 주인공 아서플렉 나중에는 조커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는데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화아킹 피닉스의 연기에 대해서는 이 영화 자체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화아킹 피닉스의 연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머리 플랭클린이라고 화아킹 피닉스가 동경하는 그런 코미디언, MC 이런 배우로 나옵니다. 이 두 배우가 준비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살 떨리는 그런 느낌도 있었다. 그런 비하인드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리허설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길 원했고 화아킹 피닉스 같은 경우는 촬영장에서 그 순간의 느낌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수연씨가 7점을 주면서 10점 만점에 7점 냉정한 케이스 스터디라 변명하기엔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앞에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김수연씨가 10점 만점에 5점을 주면서 폭력에 매혹당한 비겁자 끔찍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평을 써주셨는데 이 평가는 제가 좀 이따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비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커를? 이렇게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기환씨가 8점을 주면서 정체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던 DC의 확신을 안겨준 완벽히 DC다운 영화 이렇게 해주셨네요. DC가 마블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다른 평가하는 이렇게 써주셨던데 마블에는 조크가 있고 DC에는 다크가 있다. 그쪽으로 가야 되죠. 스토리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영화, 방송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강력한 스포일러 다 하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뭐 간단합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이 주인공 화킹 피닉스가. 그래서 긴장되는 상황이나 당혹스러운 상황에 딱 맞이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웃음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당 조커의 웃음과 또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무 때나 막 웃고 그리고 웃지 말아야 할 때 웃고 영화 속에서 어떤 클럽의 스탠딩 코미디를 가서 직접 보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과 웃는 타이밍이 다르죠. 웃지 말아야 할 때 웃고 다른 사람들 웃고 있을 때 웃지 않고 저도 그렇거든요. 극장에서 남들 다 웃을 때 가만히 있고 남들 조용할 때 저 혼자 막 깃깃거리고 저도 어떻게 조커가 제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울증도 심하고요. 정신병원에도 갔다 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약을 계속 먹고 있음에도 또 정신 상담을 함에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와중에 여러 가지 상황, 억울한 상황들을 계속 맞게 되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흑인 꼬마 애들이 와서 일을 방해한다든가 친구가, 그 동료가 네 몸을 보호해라는 의미로 권총을 줬는데 어린이 병원에 가서 일을 할 때 권총을 떨궈가지고 직장에서 잘린다든가 등등등에서 계속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병도 있고 점점 억울한 감정이 그 위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흑화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던 황킹 피닉스가 조커라는 시대의 악당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밀도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악당 조커의 옛날 이야기 이렇게 보지 않고요. 평범한 사람이 악당 조커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선입견을 딱 가지고 선경험이죠. 조커는 악당이다. 이 명제를 갖고 저 주인공을 보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보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조로 말씀드리자면 악당 조커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객은 연민과 동정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악당 혹은 범죄인에 대한 감정적인 보호가 되기 때문에 범죄인을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인 이 호아킹 피닉스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그 캐릭터에 밀접해서 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범죄인을 두둔하는 그런 영화다. 나는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 내팽게 둔 여러 가지 요소들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이런 관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제가 지난 기생충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의 송강호 씨가 그러한 행동을 하잖아요. 기생충 영화의 뉴스에도 똑같이 나왔지만 돈을 노리고 정신질환자의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내막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송강호의 행동을 증오범죄라든가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도 단편적인 뉴스로만 봤을 때는 저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공격했구나. 증오범죄구나. 이렇게만 치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현상만을 본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려는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한 악행들, 범죄들을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원인을 살펴봐야지 현상만 비판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이 영화 조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에 좀 실패했습니다. 영화가. 악장 조커에 대해서. 너무 이 캐릭터를 애정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흡입력이 강하죠. 영화를 처음부터 보고 있으면 집중이 확 됩니다. 물론 그 연기도 훌륭했지만 그 감정을 영화가 감정을 갑자기 빵 하고 분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한 겹 한 겹 겹쳐놔요. 하나하나씩. 그 작업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주인공의 연기도 굉장히 섬세하게 가죠. 그래서 그 감정의 개연성이 매우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 아주 몰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쓸데없는 장면들이 거의 없다고 느껴진 만큼 장면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재밌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냥 뭐...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주인공이 겪었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경험했더라도 그것을 그냥 큰 일로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기억을 내 인생에서 저 한구석에 두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왠지 모르게 좀 이 영화의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여서 펑펑 울었다고도 그런 리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똑같은 일을 아니면 뭐 70% 80% 정도의 싱크로율이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옛날 일이 생각나서 혹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거겠죠. 거기에서 오는 차이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조커라는 인물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맞는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서 이 사람이 또 극단적인 반응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게 메시지가 남는 게 없다. 그게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도 그냥 영화를 보고 나와서 마음속에 남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영화를 잘 맞는 건 알겠는데 이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을 만한 영화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외국 영화제가 이상한 영화들에게 상을 잘 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커에 바랬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로 쪽으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저희 블로그에도 제가 남긴 적이 있습니다만 악당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섬세하게 잘 보여주는 영화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우리는 악당 혹은 악에 대해서 그냥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혹은 그 모습을 딱 만들어 놓고 있죠. 하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악당으로 혹은 악인으로 천천히 변모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다 동시에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내 욕망을 선택하느냐 공공의 이익을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그쪽으로 특히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선행을 하고 선한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는 건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한 번 악을 행하고 그냥 인생 포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악행을 저지르고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 쾌락이 있는 거죠. 배덕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악인으로 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개봉했던 더 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바랬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지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 영웅모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거미에게 물리든 감마산을 쬐든 하든 등등등 해가지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힘이 있으면 남들을 도와야 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선한 일을 해야 해.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영화를 보게 되고 또 그런 고정관념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권선징악의 그런 측면인데 물론 저는 권선징악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인 개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망을 먼저 챙기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더 보이라는 영화는 슈퍼맨의 모티브를 따온 그 주인공이 점점 흑화되는 그런 건데 슈퍼맨과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순진무구한 그런 착한 일을 한다? 이상한 거죠. 개별 사적 동기가 없는 거죠. 다시 이 영화 조커로 돌아와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악인 혹은 악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얜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돈 한 푼 벌려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애들한테 막 두둑겨 맞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정신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악당이 되었는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당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리두기에 실패한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앞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화 반복이 되겠네요. 이 영화를 비판하시는 분들 혹은 이 영화 자체도 이 캐릭터 조커와 거리두기에 실패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조커와 캐릭터를 너무 애정하는 바람에 거리두기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말에 뜬금없는 추앙받는 장면 이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비판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논조가 이겁니다. 왜 악당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을 하느냐 하는 건데 원래 이 아소플렉이라는 캐릭터는 악당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영화 자체가 악당 조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 비판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빌미를 이 영화가 제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제시됩니다. 사회 부조리가 있죠. 영화 속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슈퍼주의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정도로 고담시가 개입하는 거고요. 사회 시스템이 아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영화 시작하자마자 청소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게 슈퍼주의가 나온 배경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공이 상담을 받게 되는 그 예산이 끊겼다. 그래서 이제 당신과 상담하는 건 마지막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시 예산이 끊겼다라고 정확하게 거기서 워딩이 나오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경찰 서장 임명시키는 것도 시장이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가 개판인 거죠. 정치가 개판인 거고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자 혹은 빈곤층은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언론과 자본의 결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웨인이라는 사람으로 상징화되기도 하죠. 배트맨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이죠. 영화 속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서 토마스 웨인이 시장에 출마한다. 그리고 토마스 웨인의 인터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조커와 배트맨의 관계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웨인이 토마스 웨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진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황킹핑스가 지하철에서 100인 남성 3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토마스 웨인이 언론에 나와서 평가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좀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커를 혁명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잘못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커를 혁명의 아이콘으로 만든 영화 속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제가 방금 언급한 언론과 자본입니다. 조커 스스로가 나는 혁명의 아이콘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빈곤층이나 악당들이 혹은 범죄인들이 야 저 조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구나 저자를 따르자 이 사회 시스템을 뒤엎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얘기를 했죠. 영화 속 뉴스에서 지하철에서 호아킹핑스와 주인 그 3명 백인 남성 3명은 금융맨이었어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부자들을 향한 가난한 사람들의 증오 범죄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인물로 토마스 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의 살인사건은 사실은 우리는 그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인 것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메스미디어는 부자를 향한 증오 범죄 혹은 기득권을 향한 무책임한 증오 범죄다. 정의를 내려버리죠. 그 뉴스를 본 빈곤층 사람들 혹은 범죄인들이 지하철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알려진 그 광대 가면을 썼다고 알려진 범인을 추악하게 되죠. 빈곤층과 범죄인들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를 메스미디어를 고지곳대로 믿고 이 사건을 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기득권이나 부자에 대한 반감이 있던 영화 속 사람들은 조커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고 조커 가면을 쓰므로써 똑같은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즉 이 영화는 영화 내적으로 조커가 사람들에게 혁명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악당으로 만든 것도 사회의 부절이고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을 한 범죄인인데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혁명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주체도 기득권이고 언론과 자본이었던 것이죠. 조커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혁명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혁명의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분이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커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조를 하자면 화킨 피닉스의 어머니와 키가 작은 장애인 동료가 있겠죠. 자기에게 총을 주었던 동료를 죽인 다음에 키가 작은 장애인 동료를 그냥 집 밖으로 보내줘요. 너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잘 대해주었다.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죽이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대세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화킨 피닉스가 나도 코미디아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정색을 하고 너는 웃기지를 못하잖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약 먹고 상담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꿈을 얘기했는데 네가 뭘 그걸 하겠어. 네가 뭘 해. 라는 얘기를 엄마가 한 거예요. 거기서 화킨 피닉스의 표정이 참 자기 편이 없었던 겁니다. 이 조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면에서 공감을 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꿈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꿈을 비웃지 맙시다. 속으로는 조금 현실적인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내색하지 말고 혹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꿈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 엄마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자신이 이렇게 우울증이나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 앓게 된 거 모두 부모의 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양아버지의 폭력이었나요? 뇌의 손상에 가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이 영화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악이 되는 과정 혹은 그 원인 사회 시스템의 붕괴 혹은 사회의 부조리 그리고 언론과 자본의 결탁 기득권층의 횡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영화를 녹음할까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녹음했던 영주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영주에서는 자기 부모를 죽인 남자의 아내가 주인공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조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한꺼번에 맞이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계속 맞게 됩니다. 또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럼 우리가 모두 이렇게 조커처럼 선함을 버리고 악함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길이 더 편하고 즐겁긴 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좋은 말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뭔가 더 성공해야 된다. 돈을 더 버려야 된다.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압박에선 벗어나야 되고 그런 압박을 주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버리면 안된다. 그 방법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을 해치는 남을 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마음이 증오와 미움과 혹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결과인 거죠.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아끼면서도 다른 사람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하지만 조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을 선택하죠. 이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전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밀어 닥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그 후에 내가 무슨 선택하는가는 내 책임이라는 거죠. 본인 책임이라는 건데 조커는 악을 선택했고 그 책임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평가를 써주셨고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계단 씬이 있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는데 아스플렉이라는 캐릭터가 조커로 완전히 탈바꿈한 다음에 춤을 추면서 그 계단을 내려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은 계단을 심겹게 올라가는 것처럼 매우 힘든 일들이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냥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계단을 내려오는 것처럼 더 편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조커가 지하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춤을 추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굳이 내 속에 있는 충동을 참고 거세하고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조커는 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코미디더라. 세상이 왜 비극이었을까요?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해도 계속 계단을 올려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코미디언이 되려는 것도 힘들고 비웃은 마음 받고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코미디라면 나에게 가해지는 억울한 상황들 혹은 내가 저지는 범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의 조크일 뿐이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Why so serious? 코미디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코미디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코미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가 되려고 할 필요 없이 나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에 잘못된 예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예인 거죠. 좋은 예는 우리 영화 채피 같은 경우가 좋은 예였죠. 여기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영화 자체가 악당 조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서플렉 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악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쁘다 라고 이 영화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에선 얘기를 하죠. 조커가 이 사건이 나쁘다 근데 그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술수로만 쓰였고 오히려 영화 결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커를 추앙하는 그런 걸로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 인물이 해방감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범행 혹은 이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영화가 먼저 도둑적으로 판단 내려주는 우리 영화 부산행 처럼 윤리적으로 먼저 앞서가서 말해주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캐릭터나 그런 시선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는 거리 두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보게 되면 저거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지만 관객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영화가 영화 속 세계에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또 별개로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웠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호아킹 피니스가 흑인이나 장애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백인 남성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백인 남성도 그냥 뭐 노숙자가 아니라 기득권에 있는 백인 남성을 죽이죠. 로버트 튼니로도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물론 호아킹 피니스는 그 엄마도 죽입니다만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렇게 흑인과 장애인은 죽이지 않고 로버트 튼니로 같은 경우는 생방송 중에 대범하게 총으로 쏴 죽이죠. 이것이 조커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은가 혹은 더 나아가서 범죄인을 두둔한 것에 좀 면책받기 위한 그런 실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긴 했습니다. 즉 조커는 기득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지 소수자를 공격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식의 포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러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 대해준 사람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기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 엄마를 할지라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조커예요. 자 결말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결말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악당 조커에 대한 애정이 최고도로 높아진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인들 혹은 빈곤층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조커가 모두가 에어쌓아서 환호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마치 부활하는 것 같은 구세주의 모양새를 띠면서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근원적으로는 메스 미디어의 잘못이었다. 영화 속 세계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조커를 그렇게 추앙할 수 있을까? 영화 밖 세계의 우리 현실의 논리로 보자면 급격하게 마무리된 게 아닌가 원래 평범한 사람이 악당 조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당 조커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급 마무리된 느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실제 현실에서도 그럴까? 왜냐하면 조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조커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커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질까? 그건 조금 이상했어요. 저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결말 병원 상담실이 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죠. 악한 병원 거기서 상담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석들이 좀 분분했나 봐요. 미국에서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방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썰을 풀잖아요. 조사관인가? 그 사람이 듣게 되고 그것이 영화의 내용이 되는데 똑같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장면들 모든 분량들이 이 악한 병원에서 조커가 그것이 망상이든 허구이든지 간에 내가 이 정신병원까지 오게 된 거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상담사에게 말을 한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었고 감독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것을 부정하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면 열린 결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상담사에게 뻥을 치면서 변명을 했던 건지도 모르죠. 영화 내용 자체야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 초반이었나 중반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가 더 좋았어요. 차라리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두면 더 좋았을 텐데 정신병원 밖에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정상인 척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한 문구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장면으로 형상화되냐면 어떤 사건 이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시겠네요. 그 장면은 나를 그냥 병원에 가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대사를 형상화시킨 거죠. 맥에 닿아있는 장면이죠. 그 장면 될 때 그 장면 전환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영화 엔딩에서 조커는 피가 묻은 발자국을 찍으면서 포커스가 나간 그 화면에서 누구에게 쫓기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막 즐거운 그런 느낌으로 좌우로 막 나다니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초중반에는 나를 그냥 병원에 가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암울하게 말했던 조커가 영화 엔딩에서는 병원 안에 갇혔음에도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죠.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어서 너무 슬퍼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겠지만 이 엔딩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갇혀있든 세상 밖에 나가있든 계단에서 춤을 춘 것처럼 지하철 사회사건을 일으키고 화장실에서 춤을 춘 것처럼 이 엔딩신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조커는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세상도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조커라는 거죠. 총평을 마무리할까요? 뭘 어떻게 총평해야 되나? 너무 제가 행설수설한 것 같아요. 영화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흡입력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화 보고 나서 별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오늘 녹음도 조금 힘드네요. 평범한 사람이 악당이 되는 과정 악인이 되는 과정을 저는 굉장히 보고 싶어했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것을 아주 밀도 높은 장면들로 감정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가면서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선 하나하나씩 포기해지는 그 감정선을 또한 굉장히 세밀한 연기 정말 가히 미친 듯한 연기로 화학기인 피닉스가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악인이나 범죄인을 두둔하고 연민하고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되고요. 하지만 그 악인이 어떻게 해서 악의 지점까지 도달했는가 원인을 생각해보고 파고드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정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악의 원인 그것도 살펴보고 고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고지식한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고 싶은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커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조커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도 안되겠죠. 조커에게는 주변에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응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응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